사회수업 제31회 부산자갈수축제 자, 무대에 필요한 동분들 내려오십시오 자, 출연자위에는 내려오세요 자, 관계자위에는 무대에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로 멋진 공연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그 상상을 넘은 공연을 감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준비됐죠? 자, 카메라 준비됐죠? 스테마이크 오케이 됐고 음향 준비됐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기대 그념 꿈의 음악요행 그 상상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공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대를 잠시 후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무대에 담당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잘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야? 오늘 1차 공연입니다 제 31회 자가치 문화축제 콘서트 오늘 그 두 번째 날 그념 꿈의 음악요행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음악 진정한 연주 보여드릴 건데요 제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래곤 드림 뮤직 예술단 예술단장 큰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큰웅 꿈의 음악요행 전국적으로 저희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필요한 곳은 다 가서 공연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683회차 공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진행할 어여폰 MC 한 분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결국 들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보기 힘든 방송인이자 시인입니다 우리 성계정님을 선거할 건데요 오늘 우리 성계정님 제가 감사하라고 여러분 진행 잘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계정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워먹든 살아먹든 우리 성계정님에게 맡겨서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팬이 생기시네요 자, 이번 순서는 더욱더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장 가수 단장 가수님이신 우리 오늘 큰용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큰용 가수님으로 나오셨는데 무대 연출 총지희 감독 예술단장 네, 모든 방면을 다 섭렵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무대도 가장 봉을 많이 들여서 만드신 분이세요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근데 한 분당 천사랑분을 흥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한 만명은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큰용 꿈의 희망 여행 지금 칙칙폭폭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람 잘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영상은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정말로 국제적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중국 가수를 불렀는데 그 가수가 안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중국 흥려 메시지를 보냈건데 그 짤짤이 중국어를요 주소와 네요 이제 중국어라마 그러면 제가 오늘 저기 뭐야 우리 송개정 우리 방송인 MC 정말 잘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인물도 예쁘지만은 이 목소리가 그냥 구석이 굴러가라는 소리가 나죠 네 우리 송개정씨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송개정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큰용이 여러분에게 중국인 대신에 중국공 아이팽차의 호잉 제가 한 곡 보내드려도 되겠죠 네 마지막 뜨거운 박수 마구마구 쏟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팽 по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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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